3월 3진날 연장 나라들고 3월 3진날 연장 나라들고 오저분 변변 나무나무 성립나 오저분 변변 나무나무 성립나 가지 꽃 피었다 춘목을 떨쳐 가지 꽃 피었다 춘목을 떨쳐 가지 꽃 피었다 춘목을 떨쳐 원산은 암만 큰 산은 충중 원산은 암만 큰 산은 충중 기암은 충 충 배산이 울어 기암은 충 충 배산이 울어 기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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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충 배산이 울어 기암은 충 충 배산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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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하늘복 모아 기아 居 가 저골물이 콜콜 이골물이 쭈르르르 저골물이 그렇게 하면 음악이요 이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골물이 콜콜 해야지 시작 이골물이 쭈르르르르 저골물이 콜콜 열의 혈두골물이 한티로 합수어쳐 열의 혈두골물이 한티로 합수어쳐 열의 혈두골물이 한티로 합수어쳐 열의 혈두골물이 한티로 합수어쳐 전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전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방우리 벗금조 건너 평풍석에다 방우리 벗금조 건너 평풍석에다 아주 콩콩 마주 세류 아주 콩콩 마주 세류 아주 콩콩 마주 세류 아주 콩콩 마주 세류 세류가 열한 방에서 아주 콩콩 마주 세류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잔 말 어디 메로 가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그러고서 새가 이제 나와요 바로 세 타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월 3일 날부터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선생님, 로가 9박이예요 마지막 로가 2개잖아 마지막 저기가 마지막 거 9박을 치고 10박 전에 부점으로 로구나 이렇게 안 두네 로구나 이렇게 근까 4입박이에요 부점 부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야 자, 또 갑시다용 한번 더 가고 세 타령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집에서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한번 더 여기를 더 들어가고 세 타령으로 들어갑시다요 3월 3진날 3월 3진날 연잔 나라들고 3월 3진날 연잔 나라들고 호저분 편편 나무나무 나무속잎 나 호저분 편편 나무나무 나무속잎 나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암암 큰afrman 개인 원산은 암암 큰afrman 큰afrman 죄송합니다 기암은 층층 회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골물이 한 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골물이 한 티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방울이 벗금조 건너 평풍 속에다 방울이 벗금조 건너 평풍 속에다 아주 콩콩 마주 세려 아주 콩콩 마주 세려 그렇지 미리 세려를 들어가서 못때려서 한장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열한 바깥에서 하면 돼 아주 콩콩 마주 세려 아주 콩콩 마주 세려 사지 굴렁거려 떠나간다 사지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루가 잔말 더워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어까만 내로구나 끊어놨자네 그러니까 서곡 뒤에 저기 새가 시작 새가 날아둔다 시작 새가 날아둔다 왠가 찹쇠가 날아든다 세중어가 가는 봉황새 세중어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산고국심 무인천 산고국심 무인천 울림 비계좀 못세 두어리 울림 비계좀 못세 두어리 농춘 화다 배짜 흙어를 치여 농춘 화다 배짜 흙어를 치여 산고성 내 날아든다 말 잘 허는 앵무새 말 잘 허는 앵무새 춤 잘 추고는 학두루미 춤 잘 추고는 학두루미 소탱이 쏙국 앵무새 두루루루 소탱이 쏙국 앵무새 두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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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악성이 대단하셔 백천에 피구구소로이기 백천에 피구소로이기 땀풍조차 떨쳐가나니 땀풍조차 떨쳐가나니 구말리 창천 대붕 구말리 창천 대붕 구말리 창천 대붕 구랑이 낙히시사 구랑이 낙히시사 희산 초양의 봉황새 무한 기후 깊은 봄 무한 기후 깊은 봄 울고 남은 흑은 공작이 울고 남은 공작이 소선적벽 시월야 소선적벽 시월야 아련장명의 백하이기 아련장명의 백하이 위보호 교인 임계신데 위보호 교인 임계신데 위보호 교인 임계신데 위보호 교인 임계신데 소식 전터냉무새 소식 전터냉무새 여기까지? 너무 많이 얼 수가 없잖아 뒤로 한두 껏 없이 길거든 거기서 어디서 끊겠어? 우선 거기까지 끊어 한 번만 더 하고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주먹어고는 풍황새 새주먹어고는 풍황새 반수문전의 풍년새 반수문전의 풍년새 산구 곡심부인 척 울림 비주먹새 트허리 동춘 화다 배자 흐르지어 동춘 화다 배자 흐르지어 산구석 내 나라든다 산구석 내 나라든다 말 잘 거는 앵무새 말 잘 거는 앵무새 춤 잘 추고는 학두룸이 춤 잘 추고는 학두룸이 소태이 속국 앵무새 소태이 속국 앵무새 소태이 속국 앵무새 해초의 삶이 해초의 삶이 우소로기 해초의 삶이 우소로기 남풍조차 떨쳐가나니 남풍조차 떨쳐가나니 풍말 장천 태풍 풍말 장천 태풍 문왕이 나기시사 문왕이 나기시사 문왕이 나기시사 부탁드립니다 문왕이 나기시사 문왕이 나기시사 큰 장엑이 전적볕이 월랴 와련 창명의 백하이기 와련 창명의 백하이 위보허규인 임계신데 위보허규인 임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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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전터 냉우새 소식 전터 냉우새 여기까지 응? 그럼 오늘은 의원님께서 좀 하시지요 홍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결석도 엄청 많이 한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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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